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첫번째는 데이터 입력하는 기본작업 다시 1번은 교재를 참조하셔서 A3세부터 G10세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입력하실 때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맞춤을 가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정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되고요. 맞춤탭에 가셔서요. 가로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 글꼴 탭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굴림을 찾으셔도 되고요. 글꼴에다가 굴림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럼 굴림이 이렇게 목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굴림 크기가 17이라고 되어 있네요. 크기 17 입력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B4부터 B11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가 상품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상품명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D4부터 E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 F4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문제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숫자 D에다가 E, A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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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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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점, 그 다음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신 다음 E, A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E, A를 입력하시는데 지금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소수 이하 다음에 한 자리 다음에 E, A가 약간의 한 칸의 스페이스가 띄어져 있어요. 그러면 큰 따표 앞에서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3셀의 상품명 뒤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한자키 누르신 다음에 상품명 선택하고 변환 한번 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3을 선택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셀 음영 색깔을 셀 음영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A3부터 G11을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가 있는데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A3셀부터 선택하겠습니다. A3셀 선택하시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 가져올 데이터는 커말 이그 폴더 안에 모의고사에 가시면 과목 코드라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가져오기 누르시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데이터가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탭을 선택하면 되는데 기본 선택이 되어 있네요. 다음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하게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마침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텍스트 파일로 작성된 데이터를 엑셀 시트의 데이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대출 일자가 15일 이후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출 일자에서 1만 좀 추출해 볼까요? C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라고 입력하면 날짜에서 1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일자에서 1을 추출하면 지금은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똑같이 1월 12일 쭉 내려보시면 1월 19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1월 9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서식 때문에 그러세요. 우선 잠시 확인해 볼게요. 새 서식에 가셔서 내가 구한 값 다음에 mm월 디딜로 하세요. 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일반을 선택하면 12라고 이렇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우선 잠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1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결과의 그림 때문에 서식이 미리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1을 추출한 값이 10월 이후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내가 추출한 일이요. 15일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이후이기 때문에 15일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심표 그렇다면 대출 일자에다가 10을 더할 거고요. 심표 그렇지 않으면 대출 일자에다가 7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도서 반납일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월 12일이기 때문에 12잖아요. 15일보다 크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7이 더해진 거죠. 7일을 더해서 2월 19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계산 작업에 미리 이렇게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서식이 지정된 경우는 사용자가 임의로 가능한 바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식만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판매 금액과 그 다음 금년도 판매 금액을 이용해서 매출 증가율을 I3셀에다가 반올림하여 소수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계산식은 는 하시고요. 전년도 판매 금액의 합계 그럼 합계를 구하겠다. 썸이라는 함수 사용하는데 전년도 판매 금액에 대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 나누기 나누기 슬래시예요. 금년도 판매 금액의 합계 썸 그 다음 금년도 판매 금액을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고요. 그 다음 곱하기 100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지네요. 이 값을 반올림에서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래요. 등호 다음에다 가서 갖다 놓으시고요.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 다음 맨 끝에 가서 심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1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매출 증가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가 산악용 종류가 분류에 가서 산악용 선택하겠는데요.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조건 A23셀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은 D-Average나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D-Average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D-Average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제목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에서는 함수에서는 필드는 판매 금액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분류에 가서 산악용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평균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내림에서 천원 단위로 표시하래요. 천원 단위로 내림해서 표시하는 거니까요. 우선 등호 다음에 거설 갖다 놓으시고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쓰겠죠. 내림하는 거니까 라운드 다운 하실 거고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심표하실 거고요. 우리 자릿수를 천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1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까지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표시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 마이너스 3은 100원까지는 000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원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의 보너스 현황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준표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을 구한 후에 보너스를 계산하여 H15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너스는 호봉 곱하기 1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근속기간이 4년이에요. 4년이면 기간이 0부터 5 5보단 작으니까 1호봉이겠네요. 5년이면 5에 해당해 내가 2호봉 14년이었다면 15보단 작으니까 10에서 3호봉 이라고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치함수 는 하시고요. M이라고 써보시면 매치가 보이고요.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에 상대 위치값을 찾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더블클릭합니다. 룩업 밸류 룩업 얼레 매치 타입 이라고 나오는데 이 함수가 다른 함수와 다르게 처음 접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으세요. 이럴 때는 함수 이름을 입력하고 함수 삽입을 한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함수 마법사 창이 표시가 되고요. 첫 번째 룩업 밸류라고 되면 배열 숫자 텍스트 논리값 참조 등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우리는 근속기간을 찾고 싶습니다. 두 번째 룩업 어레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조값 값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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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가 들어있는 연속된 셀 범위입니다. 우리는 기간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드래그하시되 기간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매치 타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치 타입은 되돌리값을 표시하는 숫자로 1, 0, 마이너스 1 3개 중에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앞에서 연습하셨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문자에 대해서 찾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예요. 라고 0을 넣으시면 되고요. 숫자에 대해서는요. 물론 도음말 누르시면 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요. 0부터 5, 10, 15 이렇게 오름차순이 되어 있을 때는 1을 넣습니다. 내가 참조하는 표가요. 15, 15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돼요. 지금은 아까 룩업어레이에 넣은 데이터의 표가 오름차순이 되어 있으니까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확인 한 번 누르시면 근속기간 4년은 5년보다 작으니까 1이라고 나왔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각각에 해당한 호봉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구하신 호봉에다가 호봉에다가 곱하기 10만원을 하래요. H15셀 선택하고 곱하기 1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개수 잘 확인하시면 되는데 5개예요. 0을 5개 넣으시면 돼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순위를 구한 다음에 순위에 따라서 1등이면 100% 2등은 90% 3등은 80%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고 나서요. 그 다음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T28셀에 갖다 놓으시고 랭크함수 입력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랭크 입력합니다. 랭크점 EQ 입력하시고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표 바로 왼쪽이 선택되지 않으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신표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내림차순 구하겠습니다. 0을 넣거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1등 2등 3등이 나와야 되는데 왜 300% 100% 나오나요? 미리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100분율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1이라는 값이 100% 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EQ라고 해서요. EQ는 동점이 있네요. 67점 이라는 동점이 600 600 이라고 표시되지만 사실 6등 이거든요. 잠시 제가 셀서식을 바꿔볼게요. 셀서식에 가서 100분율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지에 문제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사실은 바꾸시면 안 되세요. 잠깐 일반으로 확인해 보시면 1등 2등 3등 있는데 6등이 2명이죠. 랭크점 EQ는 동점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표시하지만 만약에요 랭크점 EQ가 아니라 랭크점 AVG 라고 하면요 점수가 좀 달라져요.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6등이 2명이 아니라 6.5 6.5 라고 표시가 됩니다. EQ랑 AVG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저는 실행 취소를 한번 두번 눌러서 100분율를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주함수를 통해서 1등 2등 3등 에 대한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D28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랭크를 통해서 순위는 구해놨고요. 1등 이면 100% 라고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다가 추주라는 함수 입력 할 거고요. 랭크를 통해서 구한 값이 숫자 1입니까? 1이면 저희는 100% 라고 할 거고요. 2등 이면요 90% 라고 하겠습니다. 3등 이면 80%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등 부터 우리 6등 2명 이니까 사실 7등 까지 있는 거잖아요. 4등 부터 7등 까지는 공백 처리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신표 4등 5등 6등 6등 2명 이니까 2번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주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80 80 80 80 이라는 값을 넣어서 800% 8000% 가 나왔네요. 잠시 수정할게요. 1등 이면 100% 2등 이면 90% 3등 이면 80% 인데 제가 80 이라는 숫자를 쓰니까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8000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퍼센트라는 기호를 꼭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정하신 다음에는 꼭 수식을 아래로 다시 한번 수정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맞게 나왔는데 나머지 수정 안하게 되면 감점 내세요. 수정한 수식은 전체로 한번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문제입니다. 부분합에 대리전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했어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하십니다. 다음은 부분합을 구하겠습니다. 윤곽선에 가서 부분합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대리전명을 가지고요. 회수율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회수율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대리전별 최대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회수율의 최소값도 구하라고 했어요. 부분합 계산 항목은 그냥 두시고 함수만 최소값을 바꾸되 주의할 거요. 새로운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최대값 없어지고 최소값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값으로 대치란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눌러주셔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석작업 2번 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문제인데요. F10셀에 이 금액의 합계가 950만원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예측에 가상 분석에 가셔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F10셀이 950만원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그 값이 되려면 C13셀이 값 마진율이 몇 퍼센트면 가능할까 라고 값을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950만원 되려면 마진율이 36%면 가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도형이나 단추를 만드시고 매크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매크로 기록해놓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크로를 기록해놓고 연결해보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매크로를 기록하실 때 주의할 것은 비어있는 셀을 꼭 먼저 클릭하시고요.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갑니다. 매크로 이름에서 총수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총수입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커서를 썸함수를 이용해서 출연금부터 공연수입 전시기획 대간수입 시설 운영 다 도와래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썸이라고 해도 되고요. 수식 탭에 자동화기 누르면 썸함수를 통해서 C4부터 G4까지 다 도와래요. 물론 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C4부터 G4까지 더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셔도 돼요. 썸을 통해서 합계를 다 구했어요. 이제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 탭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 있고요. 도형 안에서 십자형을 하나 선택합니다. 위치는 J3부터 J5 영역에 다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3, 4, 5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도형을 드래그하자마자 바로 총수입이라고 쓰시면 돼요. 총수입 입력하시고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 연결합니다.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지워보시고 총수입 누르면 구해지는가 확인하시면 되죠. 다음 두번째 매크로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요.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서식은 C4부터요. G10까지 범위를 지정하되 회계표시 형식이래요. 홈에 가서 표시 형식에 회계를 선택하랍니다. 연락이 살짝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표시 형식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그 다음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 중지를 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육각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J7부터 7, 8, 9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7, 8, 9 영역에 드래그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래서 매크로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작성된 차트에 수익금액이 그림과 같이 추가되도록 수익금액을 그림과 같이 추가하래요. 그럼 범위 정하시고 컨트롤 C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합니다.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차트 종류를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그 다음 표시기능 꺾은 선형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수익금액의 데이터 계열을 보조축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수익금액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그 다음 수익금액에 보조축 표시하셨는데 눈금의 표시 단위를 천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택한 수익금액을 선택하시고요. 천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단위를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세로 갑축에서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숫자 보조세로 갑축을 선택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선택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보조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오셔서요. 오른쪽에 오셔서 표시 단위를 표시 단위를 천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축옵션에 오셔서요. 축옵션에 표시 단위에 오셔서 천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트의 단위 레이블이 표시되도록 하세요. 라고 차트 단위 레이블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의 천은요. 바르게 되어 있는데 얘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천을 선택하시고 텍스트의 방향을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 단위를 천을 이렇게 바르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에 다가 밀 수입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왼쪽에다가 수량 그러면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에 기본 세로 제목 선택해서 수량 쓰실 거고요. 보조 세로 체크하셔서 수익 금액을 쓰실 겁니다. 왼쪽에 기본 세로는 선택하시고 수량이라고 쓰실 거고요. 오른쪽에 축제목은 수익 금액이라고 쓰실 겁니다. 그 다음 입력한 텍스트는 세로 방향으로 쓰셔야 되는데 선택하시고 기본 세로 방향 기본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세로 제목 선택하신 다음 텍스트 방향을 세로 마찬가지로 수익 금액을 선택하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로 갑축 왼쪽에가 세로 갑축이고 오른쪽이 보조 세로 갑축이에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눈금을 그림과 같이 채소값을 만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축 옵션에 오셔서 채소값을 만으로 0을 4개 입력합니다. 그 다음 범네 위치를 아래쪽 범네에 와서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서 아래쪽 그 다음 범네를 선택하신 다음 글꼴이 도둠이고요. 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둠을 밑에서 찾으셔도 되고 직접 도둠이라고 쓰셔도 돼요. 크기를 1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 크기 10 제가 10.5로 선택했나요? 10을 입력해야 될 것 같아요. 1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글꼴 크기 1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5문항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제시된 그림과 내가 작업한 차트에 대한 서식이 맞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